여러분 안녕하세요 청가만 시인입니다. 우리 범띠분들 올해 이민연애 어흥 범 내려온다. 이 시간에는 범띠분들한테 1월생서부터 12월생 분들. 보편적으로 올해 범띠들이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또 더 이민연애는 그래도 다짐을 하고 어느 누구나 연초에는 꼭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을 처음에는 잘 해. 나는 신년애 이렇게 할 거 하다가 중간에 가서는 또 계획이 무너져버려. 그러지 마세요. 범띠분들 끈기가 있잖아요. 물으면 놓지 않잖아. 그런 기강을 갖다 올해는 갖다 펼쳐봐야지. 1월생 분들 많이 힘든 분들도 계중에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올해 이민연애는 새해에서부터는 달리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또 결혼 못하신 분들은 결혼도 하시는 해년이 되고 1월생들이. 그리고 또 금전의 운도 나를 따르고 귀인의 운도 따는 해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는 그래도 마음껏 달려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1월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2월생 범띠.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약은 고향이 밤눈 어둡다고. 2월생들이 나만 갖다 믿고 내가 갖다 다 그냥 똑똑하고 다 잘난 줄 알아. 나만 알아. 그러지 말아. 뛰는 놈이 왜 나는 놈이 있고 그만큼 나만의 자신감을 갖지 말란 말이야. 소심히 그래도 돌다리도 두둥겨 가면서 아 그래도 저 상대방이 어떨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그래야지. 내가 나다고 너무 완벽하게 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자면 나무가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효져야지 되는데 이거는 성격을 좀 조심해라. 성격이 다혈질이거든요. 2월생 분들이 성격이 좀 다혈질들이 많아.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변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좀 손해를 보거든. 나한테 이득이 올 거를 손해가 가게끔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는 내 성격을 좀 조금 죽여보는 해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갔다 잘 이끌어 나가는 해년이 돼갖고 금전의 운이며 연의 운이며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생. 3월생 분들은 머리를 좀 많이 굴리더라고. 가만히 보면 머리를 너무 굴리는 거야. 그냥 조금 하다가 대충 한 번쯤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 꼭 기다, 아니다 꼭 따지고 들지 말고. 등굴게 등굴게 넘어가는 해년이 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그냥 기다, 아니다를 꼭 그렇게 해버리면 피곤하거든. 주위에서 나를 이뻐하지를 않거든. 그러면 직장이라든가 상사들이라든가 선배나 후배나 나를 등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올해가 그런 해년이 되면 내가 이득이 되지 손해는 안 보거든. 기왕이면 이득되는 해년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늦춰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4월생 분들, 4월생 범티 4월생 분들을 본다고 하면 예술 개통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예인을 하든 노래를 하든 뭐를 하든 예술인들이 많거든요. 예술인들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달이 길고 한 달이 짧아 내가 조금 늦게 갈 뿐이지 성공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개통으로 있으신 분들 힘들 내셔 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타고난 끼를 잘 살려서 성공들을 하셔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생, 머글럭이 많죠. 그리고 귀인덕이 있어요. 귀인. 귀인이라는 것은 덕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도와주고 물거리를 터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글럭, 이글럭, 금전은 누구 말맞다 하나. 옛날에 노인네들이 그러잖아. 아 은행에 돈이 마르면 마를까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말라 이러잖아. 그래서 재물, 금전이 남의 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안 마른다는 얘기예요. 5월생들이요. 그러면 잘만 머리만 굴리면 크게 대승을 하고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의 성공의 운에 문이 열리는 게 올해의 이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 기회가 돌아오는 이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운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앞으로 전진하시고요. 이 운 꼭 받으세요. 그리고 6월생분들 마음고생을 어떻게 보면 동기, 부모, 그러니까 형제들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월생들이 유별나게 그렇더라고 범띠들이. 그러는데 그래도 부모, 형제관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우리네가 또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냥 내 부모고 형제다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될까. 또 이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냉정을 찾으면 돼요. 그렇다고 부모이기는 자손이 없다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 부모니까 하는 데까지는 하고 정 부모, 형제 간에 시비수가 붙고 자꾸 이런다 하면 본인이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분간은. 그러나 금전으로 인해서 엮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생분들. 그래서 올해 이 고비만 넘어가면 그래도 재물의 운이요. 또 결혼의 운이요. 홍기의 운도 들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항상 좋은 일만 있고요. 좋은 뵙을 만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6월생분들. 그리고 7월, 7월, 8월생분들은 덕이 있다면 친구나 지인들, 지인의 덕이 있어요.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는 덕. 그러기 때문에 이놈의 인덕이 있기 때문에 이 덕은 꼭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사죄 그렇게 타고났어. 그러니까 힘들 내셔서 이 덕으로 더불어서 살면서 또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그러고 사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년, 중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반, 중반, 하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반서부터는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수가 있는 해년이다 생각하면 되시고요. 9월생분들. 9월생분들은 올해는 지금 내 건강이 조금 치우치겠다. 그러니까 금전의 운은 들어오고 그러는데 몸으로 지금 치우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건강검진해갖고 미리 사전에 내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10월생분들. 재물의 운이 차고 흘러서 들어오는 해년이거든요. 올해.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이 재물의 운을 꼭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런 역할도 있지만 그래도 나가서 승승장구를 갖다 잘 버티고 잘 되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범띠들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내 해년이 되지 않을까. 범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 내셔서 큰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고요. 11월생 11월생 12월생 11월생은 보면 직장의 운기가 말하자면 이동하는 운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11월생분들. 그럼 직장을 옮겨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 11월생들. 이동수가 있으니까 범띠라고 다 이동수가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더 유난히 그때에 따라서 보면 생일에 따라서 올해 저렇게 이동수가 있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11월달이라 괜찮습니다. 이동을 해도 안 해도 되겠지만 근데 이동수가 있으니까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을 하셔서 새로운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12월생들. 12월생분들을 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너무 착해. 근데 범띠들이 착한 면은 있지만 그 숨은 그 재력은요. 말도 못해요. 절대로 갖다 발톱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띠. 누구 말맞다 나이나 띠값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범띠분들 12월생 그래도 올해 지나간 해를 잘 생각해 봐가면서 넘어가는 해명이 되지 않을까. 올해서부터 그래도 정월달서부터 승승장구해가면서 12월달은 모든 게 정리를 해서 다 이렇게 해놓는 해가 된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 1월생이나 12월생 이러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갖다 싸인하고 이러니까 잘 관리를 해서 그 재물이 손실이 가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범띠 여러분. 범같이 올해 이민연에 활기차게 달려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학만 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